안녕하세요 즐거운 수강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의 생소는 189번째 Bad Surferch 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없어서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정확히 읽으면 Bad Surping이 뭔지 아시죠? Surferch 입니다. 서핑 에어리에서 서식하는 그리고 줄무늬 바라는 것은 수직 줄무늬죠 그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는 과이기도 하고 또 처음 하는 과는 그래도 몇 번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예 종속과 목 광명계에 하잖아요 그런데 목 자체도 새로운 겁니다 생긴 건 이렇게 바가 위아래로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서식지는 캘리포니아 인근 연안입니다 이쪽 캘리포니아죠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학명은 Empistichus Argentus Argentus는 뭔지 아실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여기 있는 Argentina가 생각날 수 있겠죠 Argentina는 원래는 은이 많이 나는 곳 해가지고 Argentum, 라틴어에서 Argentum이 은이라는 건 아시죠? Plutinum이 백금, 그리고 Aurum, Aurum이 금 Argentum이 은, 뭐 이렇게 라틴어가 그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한 거라 기억 정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종명은 은빛이라는, 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얕은 해역,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으니까 얕은 해역일 거고 이름에서도 보면 서프라는 게 있으니까 서핑을 깊은 바다 사지는 않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니까 따뜻한 물일 테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태평양, 동태평소양이 틀렸네요 동태평양의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서식합니다 오늘 상당히 느리네요 됐습니다 자, 통명은 그냥 Sea Perch라고 하기도 하고요 Surffish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Sub Perch였었잖아요 Bad Sub Perch 그게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바가 보이죠? 치어라 그런지 짝네요 근데 워낙 짝습니다 이게 이거는 망상화과이고 망상화과가 목이 없어요 그래서 극기상목으로 원래는 목을 소개하는 게 원칙인데 목 자체가 분류가 안 돼 있어서 목 위에 있는 종속화목 강 그래서 강은 조기어강이겠죠 당연히 뭐죠? 척추뼈가 있는 그 다음에 원래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고 극기상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딪기, 극기상목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3cm까지 달하는데 평균은 30cm 정도니까 1피트 별로 크지 않죠? 무게는 4파운드 이내에 무게는 그래도 꽤 나가네요 뭐 2키로까지 가니까 잡으면 먹을만 하겠죠 또 맛도 괜찮대요 압축탄 타원형의 몸 그리고 입술이 크고 다육질이에요 그게 특징이고요 등 지느러미가 가시가 있는 앞에 있는 거랑 그리고 연조가 있는 뒤에 있는 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로 보이고요 다른 종 그러니까 서퍼치가 여러 이 속에 서퍼치가 여러 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바 서퍼치는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흔하고 또 맛이 괜찮기 때문에 낚시로 인기가 있습니다 황동색에 바가 있고요 바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측면에 점 보이시죠? 그걸로 구분할 수 있고요 등과 옆은 회색에서 올리브색 그리고 배는 당연히 하얀색이겠죠 주로 모래 개를 사냥한대요 특이하죠? 그리고 뭐 벌레나 새우 홍합 뭐 이런 것도 먹는데 이래서 새우 먹는 것들이 원래 맛이 좋죠 난태생으로 새끼를 낳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난태생인데 산란을 하지 않고 뱃속에서 부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낳는 게 난태생이죠 모래벌레 얘가 좋아하는 게 벌레하고 새우 오징어 오징어는 여기 없네요 어쨌든 모래벌레나 새우 오징어 등 작고 단단한 미끼로 낚시를 하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하고 아동은 주 2회 이하만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남자는 좀 더 먹어도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보통 주 2회를 권고를 하죠 뭐 연어나 뭐 이런 것도 근데 왜 이걸 특히 명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두 번 정도 먹거든요 두 번 먹고 뭐 흰살 생선 한 번 붉은살 생선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먹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조금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은 붉은살 두 번 흰살 한 번 뭐 이런 형태로 먹는데 그래도 그렇지 뭐 주 2회 이하로 식용하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 뭐 수은 농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믿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먹는 게 먹이 사실 아래쪽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그래서 수은 농도가 높다라는 말은 뭐 읽긴 했는데 인터넷이 원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안 놀랐습니다 그냥 말은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두 번 정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회로 먹어도 좋고 조류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31번에 정리를 쓰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대학원 과정의 첫 공식 행사인 오리엔테이션을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왔고요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가장 조그만 데가 오세아니아 쪽이었고요 이 대학원이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MBA는 저는 장학금 안 준 줄 알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누가 주냐 그랬더니 엄마가 준다고 해서 너 좋겠다 엄마가 부달아서 전화 부모님이 늙으셔서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오히려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장학금을 8,000불을 준다네요 그럼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1,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0불만 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1년 등록금이 한 3,000불 정도 하거든요 국제 인터넷 시내 학생은 2배 정도니까 만약 제가 있는 과정을 했다면 한 6,000불 정도를 냈을 거고 MBA는 또 더 비쌉니다 그래서 1,000불 정도 됐을 거예요 어쨌든 뭐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네팔 학생은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1,000불은 아니겠고 한 5,000불 정도 제가 택한 데가 좀 싼 데거든요 5,000불 정도를 아마 8,000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한 것보다 비싸고 그리고 MBA보다는 싸다는 거고요 그걸 다 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예 어쨌든 뭐 그거는 개인적인 거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오늘 어제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 7시 반에 나가가지고 거의 뭐 저녁때 돼서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자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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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